다음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고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그 다음에 이제 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로문제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2월 7일 날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2월 7일 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이제 7월 2일 날 사직서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처리하게 되면은 6월 4일자로 처리해라. 이제 6월 4일자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수리 금지 명령이 갑자기 이제 수리 명령으로 또 바뀐 겁니다. 또 이제 7월 8일 날 7월 14일자까지 사직서 수리를 못다 완결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좀 우섭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2월 7일 날은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7월 2일 날은 6월 4일자로 처리하라고 했다가 7월 8일에는 그게 아니고 7월 14일까지 일괄해서 모두 다 사직서를 수리 처리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어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는 못하겠고 취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행정맹령을 내린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행정처분을 취소는 못하겠고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겠다. 그거는 행정맹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맹령 취소는 절대 할 수가 없고 행정맹령 철회 취소를 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 철회로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 행정처분을 그냥 취소하면 취소하는 거지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겠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잘못한 건 절대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게 전공의들의 주장입니다. 아니 우리가 2월 10일 날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사표 내고 나갔으니까 사표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처리된 날까지 퇴직금 지불하고 그렇게 깨끗이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을 처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불구하지만 병원과 전공의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크게 양보를 한 겁니다. 조기용 장관은 정부가 사직수리금지명령을 처리한 것이 6월 4일이니까 6월 3일까지는 행정명령이 유효하니까 수련병원이 정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 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냥 댁들이 알아가지고 처리해도 내가 우리들이 그냥 무기 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 전공의들이라는 행정명령 취소는 못하겠고 행정명령 철회 취소는 가고 그리고 2월 달에 사직서 수리 처리는 원칙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전공의들하고 수련병원이 합의를 봐가지고 결정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까 이제 여기에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조기용 장관께서 6월 4일 행정명령 철회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의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게 이제 속내를 드러낸 거죠. 의료현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전공의들 생각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게 아니고 이제 밀리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밀려가가지고 마저 못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단을 이렇게 내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팡질팡을 한 겁니다. 사직서 수리검지명령 6월 4일자로 사직서 수리명령 7월 14일자로 사직서 수리명령 이렇게 이제 변해온 겁니다. 고민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반드시 7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결혼을 확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뭐 다 이제 덜통이 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전공의를 위한 것은 아니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대형 대학병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전공의가 돌아온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어떻든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보면 그냥 죽을 쑤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그만 징징대고 전문의 중심 병원이든 뭐든 해결을 좀 해보셔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고 대학 교수가 있고 인턴이 있어야 인턴이 전공의가 되고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고 전문의가 대학 교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치? 도대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면 기사를 왜 매번 내시는 겁니까 전공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혼낸다 진짜야 이번엔 정말 진짜냐고 다른 대책은 없어요 이 이야기만 4개월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원칙대로 2월달에 사직서를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공이 일동의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시작이 2천 명을 늘려가지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작 단초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교수분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의정갈등의 부산물로서 나온 것이고 의정갈등의 첫 출발지라는 것은 2천 명을 그냥 늘렸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2천 명에 대한 원점 제외 논의가 없으면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보면 사람만 취해진 겁니다 이분도 안 돌아올 건데 이제 처음에는 무슨 뭐 권병기 필수의 지원관께서 나오셔서 6월 며칠 날 하시고 이제 이번에는 그게 말빨이 안 통하니까 조기용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하는데 그거 아무리 해봐야 처음 시작점을 고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딱 맹령을 내린 겁니다 각 수련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라 이렇게 낸 겁니다 관료스러운 표현이죠 사직처리를 완료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정부의 보관은 사직 다 정리하고 9월 달에 새로 전공의를 뽑아 시작하겠다 뉴 스타트 새 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대교육협의회 한 부회장은 당장 여러분들 의료현장에 엉망칭창이 됐으니까 내년 3월까지 끌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사람을 일단 뽑아서 병원을 돌리겠다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거죠 뭐 흔히 보이는 거죠 전공의들 입장에 생각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를 깨끗이하게 사직처리하고 9월 달에 새로 사람 뽑아가지고 병원 돌리면 된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게 판단 내린 겁니다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은 이 사태의 근본적 이슈가 아닙니다 단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유는 사실 급격한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 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필수의로 정책 패키지안 강행을 멈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성력으로 처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속 전공의들에게 호소하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 처분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돌아올 걸로 보는 거죠 원점 재검토라는 요구는 정원 필요성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정원 필요성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돌아올 명분도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오면 아무 일 없이 돌아갈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나면 의료가 붕괴될 텐데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지부도 알 것입니다 임기응변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해결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경쟁력이 이렇게 이러면서 추락했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해봐야 본인들도 알 겁니다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수시원서 접수 9월 9일까지 입과대학 정원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1년 뒤 상황을 예측하면 어느 것이 공익의 부합한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당신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고 하니까 2025년도 입과대학 정원을 무료하게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대충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입학 요강 같은 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학 교육을 잘 아시는 부회장 되시는 분은 어떤 걸 하는가 9월 9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당신이 이렇게 물에 밀어붙이게 되면 1년 뒤에 7500명이 교육을 받은 상황을 당신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 대통령 정신 몬철이면 이 건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정말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술위를 못 받고 병원이 엉망진창이 되면 이런 모든 화살이 다 뭡니까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딱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 보고 내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기 마치시고 내려오셔야 되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 빨리 해결해가지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 탄핵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만 단안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내년 또 상황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그 하나만 여러분들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정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2025년도 협의 대상에 높고 검토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여러분 의견을 남기셨는데 전공의를 두신 어머님 말씀입니다 아이가 집도 못 옵니다 밥도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었대요 그것도 먹다가 호출 오면 내던지고 가야 된답니다 진짜 그런 불쌍한 노예가 없습니다 수술 중에 잠이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일이랍니다 전공의 3년 동안 그리고 인턴 1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답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그랬는데 이번에 의세라고 악마하는 정부와 국민들을 보게 되면 기가 찹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거래입니다 이게 지금 전공의들이 대부분 찬 그동안의 노동조건이라고요 부당한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로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이 좀 가격을 제대로 치르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공 박사가 전공의 편을 들다니 의협니다 실망입니다 전공의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으로 떠나고 싶은 전공의들은 떠나라고 하세요 그런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다시 한 번 실망입니다 이렇게 제가 의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실망감을 표현하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또 답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대부분의 국민들일 것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 박사가 자기 이익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살아야 되지만 국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뜻을 잘 이해를 아직 못하시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께서 2천명 정원을 결정하셨으니까 직접 나와서 사과하시고 정원 재검토 안 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졸속정책의대 정원 2천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이런 돈을 퍼부면서 이렇게 고집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75세 평생을 살면서 사퇴수리금지명령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아니 자기가 싫어서 그리를 고문하겠다고 하는데 사퇴금지명령이라네요 미래의 이 나라 의료를 책임질 우리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히틀러치아나 소비어트 연방공화국에서 의사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75세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직수리명령 정부가 돌변한 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의료현장은 심각하고 빨리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 지방에서 전공의 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빅파이버와 같은 그런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일단 급한 불을 꺼야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게 또 다른 편법을 쓰는 겁니다 보시면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안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이 복지부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에 대해서 전공의들을 욕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자 위법행위입니다 이제 와서 그 명령을 취소하지도 않으면서 전공의 면허 취소 행정명령 철회의 취소입니다 그냥 취소가 아니고 마치 전공의들을 위하는 양하는 표리부동한 행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찌하겠다는 식의 미사여구에 속을 어리석은 전공의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복지부의 말은 어느 멍청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근거 없이 2천명 정원에서 의로 파국을 가져온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즉시 잘못된 의대 정원을 즉시 중단하고 파국을 맞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한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해법이 있는 겁니다 2천명 정원을 여러분들 재검토하는 그런 조치가 없으면 계속 여러분들 밀려가다가 결국 나중에 파국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게 눈에 보입니다 이 정도로 뭐가 되겠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숫자를 500명으로 줄이세요 그나마 어떻게든 해볼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00명이나 1,000명은 너무 암남합니다 당신들도 어디서 거지같은 땜방식 수업으로 의사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소리에 귀 그리지 마시고 어서 빨리 정원을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500명 정도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부분 정몽이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복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윤 대통령만 방향선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의로 사태가 파국을 맞게 되게 되면 좋든 싫든 간에 그 하살의 모든 부분은 윤 대통령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보건복지부 당신들이 잘못한 것을 처음부터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시점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처리하시고 필수 패키지처럼 처리하시고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조기용 장관께서 2천 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기용 장관 그다음에 박민수 차관 그다음에 실장급 여러분들 고위직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시고 그래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세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를 2025년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의료계와 이런들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당할 겁니다 제가 그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원점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돌아옵니다 2025학년도 입시 혼수는 대학병원 도산, 의료 붕괴, 국민 고충, 삼류 의료 국가 전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기 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하면 잠시 동안은 스타일을 구기겠지만 아무도 비난 안 합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다시 지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어떤 일을 밀어붙이는 것도 용기지만 용기가 어떤 순간에 정확한 상황 판단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퇴진하는 것도 용기인 거죠 이분께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이미 100일 하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책임자를 문책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께서 하신 걸 다 압니다 암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알지만 쏘아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차관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명분 없는 미래의 의료를 파탄내는 미과대학 정원인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백제해야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논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은 도산된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도산될 수밖에 없다 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가지면 그러면 의대생과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일단 돌아오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2000명 의과대학 정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폐지가 이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모든 책임은 근거 없이 국민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정원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 이하 정부 책임입니다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은 없던 걸로 하시고 전공의 복지와 필수 의료 학종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윤 정부의 진로를 걱정해서 정확한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전공의들을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판을 다시 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7월 14일까지 모든 전공의대 사직서를 처리 완료할 것 그리고 9월에 새로 뽑을 것 그게 또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왜 반년을 근무하지 않았는데 무슨 9월에 다른 과 지원을 가느냐고 법에 없는 같은 과도 가능하다 하고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고 의대만 하지 말고 공대도 하고 문과대도 하고 다 같이 평등하게 9월에 여러분들 편입학을 시키라는 이야기죠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조기홍 장관께서 행정처분을 안 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정책을 이따위로 계획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과학적인 추계로 내년 2025년부터 재산출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겁니다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짧지만 얼마나 전공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말에 대통령은 이런 기사 이런 댓글 같은 거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여러분들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좀 늦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신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관리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의로 사회주의자들의 교사와 좌파가 점령한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 싸고 빠르고 최고급인 대한민국 의로는 아작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5개월간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문화혁명 과정을 이 땅에서 겪었습니다 인텔리겐차 계급 중 하나인 의사들의 목에 인민의 적이라고 걸고 온갖 조롱과 인신폭력을 가하며 열강했던 광기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한국 의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 회복불능입니다 그 의리성의 대가가 얼마나 빼저리겠습니까 사람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더 늦기 전에 대통령께서 결자 해제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대책도 없이 맹악한 근거도 없이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들 무엇에 쓰인 듯이 2천명에 꽂혀서 실태를 방관하고 외면하더니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잘 돌아간다는 비상시스템을 유지하고 교육여건이 안 되는 의과대학의 정원화 학생들 꽉꽉 밀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늦은 감이 없지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분규가 다시 여러분들 재연될 수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관리들을 더 불신하게 된 것은 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7월 14일까지 다 정리하고 9월달에 사람 새로 뽑아서 병원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할 리도 없고 전공의들을 뽑는 사람들은 해당 여러분들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일 거 아닙니까 손발을 맞춰왔던 여러분 전공의들이 다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세 사람을 뽑겠습니까 사람 돌이라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갑이라는 여러분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호흡을 맞춰서 몇 개월 일을 함께 해왔고 그 사람들이 불의의 이름들 한 거에 가 밖에 나갔는데 내가 이러면 어렵다고 해가 9월달에 다른 이름 지방에서 올라온 전공의를 뽑아서 뭡니까 일을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까 생각해도 이름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분들 전공의 복귀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거론되는 것이 지방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빅5를 중심으로 해서는 전공의를 일단 채워서 가동을 하게 되면 문제를 좀 더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사직 이후에 1년 내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완화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시면 조 장관께서 오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공의 복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도 잘 안 해요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복귀할 가능성처럼 낮게 봅니다 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장관 입장에서는 크게 선심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분도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정부의 의도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의학회 9월 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일괄주로 다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맹백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7월 1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명령 왜 내렸냐 빅5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빅5 병원에 전공의 공급을 집어넣어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없는 겁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의료관계자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제 양반들이 7월 14일 일괄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을 지원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빅5 병원에 전공의를 집어넣어가지고 기존 체제를 돌려서 그다음에 복귀하지 않은 친구들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겠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흔히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달라고 하니까 믿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참 동감 능력이 여러분들 짧은 거기가 자기하고 여러분들 수족처럼 같이 움직이던 전공의들이 불의의 이름 한글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의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전공의들을 뽑아가 여러분들 수술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동감 능력이 진짜 제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생 동안 고객을 생각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빈자리를 배우겠다고 지원한 의사를 뽑겠다는 전공의를 뽑겠다는 과는 없을 것입니다 병원을 나가 있는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남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꼴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한 번이란 생각해 봤으면 이런 꼼수라 생각해 내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이 없는지 한마디로 기가 찬 거죠 그것도 전공의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떡 생색을 내가 발표를 한 겁니다 대한의학회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되며 사직 전공의 재지원을 막는 복지부 내부지침은 개정이 필요하던 게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여러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해서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정도를 거려야 되는데 이분들도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죠 워낙 다급하니까 어쨌든 서울의 빅파이브는 여러분들 번듯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판단할 테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여러분 남긴 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한 관료들이 착한 수제들이 지키던 의료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권력에 선동당한 무지묵미한 사람들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공무원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어제 한 분이 안과를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입에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냥 마음만 탁 먹으면 당장 뭐죠 동네 의원들에서도 전문의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정말 사람들이 보게 겨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절로 대입해서 전공의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지방에서 필수 의료를 하면서 귀촌에 사는 의사입니다 비급여 후배들이 강남에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픈 환자를 도와드리는 게 너무 즐겁다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윤정부의 졸속 의료 정책을 보면서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들은 더 심할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셨겠지만 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그냥 따라갈 게 아니고 왜 저럴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참 의사분들에 대한 그런 험한 그런 행동들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인 거죠 한 분이 좀 이렇게 일단 필수 의료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비인기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석고 대제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순간에 모든 의사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체계를 뒤엎어버리고 미래를 없애버리고 노예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것도 재앙할 수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이란 것을 전공의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인기 의료를 하면 한자들을 위해 살아도 한자들은 돈 벌려 하는 짓이지 한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고소도 남발된다는 사실을 빼지게 느낀 것입니다 기존의 나이든 의사들 몇 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다는 소수의 전공의가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직도 사태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뽑아 들어오는 의대생들은 봉사정신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의대생들이 돈 버는 줄 알고 돈 벌러 들어오지 절대로 비인과 가라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뽑아도 아니 전국민 의사가 있었더라도 필수과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 대통령과 윤 정부가 점점점점 더 궁지에 내몰릴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스타일이 구기고 조금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도대로 해결하는 것이 본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험한 꼴로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우달라들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질문도 던져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오늘 한 분께서 의로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줄 모르고 혜택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식도 없고 본인들에게 닥쳐야 인지를 할 것입니다 안보는 미국 덕이 더 크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이근 한국인이 누려왔습니다 도대체 의로계는 왜 그리 했을까요 이 나라가 위험해지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라도 지킬 줄 모르고 철학도 없고 정치의 무지와 외면의 대가를 받은 후손들에게 무슨 낯으로 살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자유민주지도 지킬 줄 모른 나라 꼬리표만 달리게 할 겁니다 이제 한국인은 소리도 작아질 겁니다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국력이 아닙니다 소신과 철학이 탄탄하고 행동하는 국민성이 국력이 아니겠습니까 탄탄히 세워진 나라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말을 좀 더하면 제 나라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대부분 여러분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호 분쟁에 여러분들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누구도 분노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료 사태를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전에 더 충격적인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걸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죠 이 푸른 초록색 병풍을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앞으로 이 병풍 색을 좀 바꾸든지 옛날 색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있어야 되든 않습니까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나가고 나면 그만이니까 자리 그만두게 되면 전병왕 실장처럼 그냥 6월 30일날 맹퇴가 나가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저거야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할 거고 꼰대들이 참 꼰대 세대들인 거죠 전공의들이 전혀 안 믿는 겁니다 나라를 나라 일하는 사람들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서 처리해라 이야기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인간 군상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냥 뭉개고 밀어붙이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양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가 왜 불거졌느냐 불거진 원인이 명확한데 그거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격가진 행정처분을 뭡니까 행정처분의 철회를 취소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공의들 눈에 뭐라고 비치겠습니까 저 꼰대들이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쪼대로 와해라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가 전체에 대한 불신일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는 의과대학 정원 급격한 여러분들 증가와 필수 의료 패키지의 폐지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여러분들 돌아올 거 아닙니까 전혀 관리는 없고 대책도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처분 취소와 다름없는 발언을 조기홍 장관께서 하셨지만 여기 의문하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의 최동령 홍보이사는 최후의 순간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았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취소를 못하고 처분을 하겠다 철회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뭡니까 실질적인 취소 처분이지만 법률적인 취소는 아닌 겁니다 항상 전공의들의 코를 꿰을 수 있는 여러분들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양보할 겁니다 양보하다가 지금 전공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루저야 이렇게 볼 겁니다 루저 패배자로 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려가는 겁니다 새 싸움에서 계속 여러분 옳은 일을 했으면 버틸 건데 옳지 않은 일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못 버티고 계속 양보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A씨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정말 취소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복잡하게 꼬는 것부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말 전공의가 돌아오리라 믿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마음 굳힌 전공의가 상당수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복귀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이 다 헛발질기라고 똑같은 거죠 정부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전공의들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의대정원과 필수의료정책으로 병원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는 본질을 허릴 뿐입니다 우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가 아니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정원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못하겠다 그럼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께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청원을 절대 뭡니까 논외다 그럼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누가 깨지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깨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냥 한 1년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고 무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전공의 A씨가 하는 이야기만 듣더라도 누구든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 B씨는 의대정원 문제가 아닌 전공의 복귀를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공의 내미는 제안에 의대정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고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귀하더라도 임기과 일부과에 거칠 것입니다 필수 의료카는 복귀 안 할 겁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제를 호도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전공의를 병원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전공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 의사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수련일을 했던 전공의 B씨는 흔히 필수 의료라고 불리는 바이탈과 전공의 대다수는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가 시행되면 필수 의료를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병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전공의 과정을 보장한다는 회의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을 보듯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불을 보듯 명확하게 처방할 수 있는 것을 몇 개월씩 끄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앞날에 대해서 참 우려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거의 없으신 분 같아요 대통령께서 많이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정부는 전공의들 대부분이 돌아오고 싶은데 동료 눈치를 보느라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판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오판하는 겁니다 상황을 오판하니까 윤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여러분들 그런 이벤트에서 다 실패를 하신 겁니다 복귀율이 높은 전공과도 있다고 들었지만 정부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과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윤 대통령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시 제가 떠오르거든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청년들의 모임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정부에서 제안한 모든 법들은 대부분 다 국회에서 다 거절됐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해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분께서 참 상황 판단이 부족하시구나 당신이 선거에 질 건데 내년 4월 달에 선거에서 이기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드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 젊은 청년들에게 한 이야기인 겁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이 두 개의 조치가 선결과제가 안 되면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온다는 것은 대학병원들이 파국에 가는 겁니다 파국에 가면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의 시시는 일부 병원은 전공의 사적으로 인한 결혼을 굳이 다 채우려는 생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모집을 기회삼아 지방병원에서 일하던 전공의와 서울수도권 병원의 인기가에 지원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공의 채용 과정에서는 대학 교수님들의 입김이 제일 크고 그분들이 자기 제자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를 다른 사람도 채워준다 내가 볼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의 대처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직 수리 시점이 2월이 되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지급돼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의 명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복귀하라는 유도에 전혀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현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신들을 전혀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주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가 파탄난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 의료정책가에서는 각 병원에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능력과 치료 범위 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어떠한 환자든 전부 수용하라고 공무원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아직 공무원이 병원 위에 군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뭐 같은 나라가 돼야 해결해야 되라고 봅니다 이제 의료는 끝났습니다 현장에 이런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공문을 보내는 것도 또 중앙의 지시가 왔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더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 학부형께서 여러분들 글을 보내셨는데 이번 사태로 제가 제일 사무치도록 분한 것이 있습니다 집에 아들은 학창시절 초등부터 대학까지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그 힘든 전공의 생활도 불평불만 한 번 없이 제게 주어진 길이라면 어쩌다 한 번 만나면 헬스관이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 살해만 해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필수의로 전공의로 그런 착실한 아들한테 국민들이 악마, 의세, 의주빈뿐만 아니라 쓰레기라는 등 돈벌레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석도 퍼부었습니다 편의점 시급바도 못하게 받고 밤새 일하는 전공의와 돈 벌렙니까 그걸 이 정부가 선동하고 유도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들도 모두 기가 차지만 우리 아들을 욕발리로 만든 이 정부와 일부 정신나간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다른 전공의도 우리 아들이 살아온 과정과 다를 게 없는 의사들일 것입니다 생각하면 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하루라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범적이와 열심히 사는 직업군을 짓밟는 이 정부는 지금 당장 바로 사라져야 될 정권인 겁니다 큰 여러분들 잘못을 범한 거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다수의 목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여러분들 억압하고 린치하고 모함하고 위해를 가하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보다도 어머니니까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있을 겁니다 그 상처가 전공의들하고 이런 의대생들의 정신세계에 강하게 여러분들 잔영을 남기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무형의 상처니까 엄청나게 해를 끼치는 거죠 아마 관리들은 그게 뭔지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제 아들이 반대해도 저의 아들이 제가 반대해도 응급의학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응급의학과 2년 차인데 포기하려고 합니다 2년 차 끝나지도 않았는데 환자와 보호자의 금박과 심한 욕설 폭행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1차적 생명을 살린 데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회의적입니다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라든 신뢰 같은 거를 윤 정부가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탈원전이 수백조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연통은 문통을 십배 능가할 일을 했습니다 수천조의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공 박사님 말씀처럼 연통이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일을 한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만큼 큰일을 한 겁니다 환자와 여러분들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과 박민수 차관의 무식이 용감합니다 항소고집에 의로 파탄을 일으켰으니 역대 무엇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순간입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분 제가 의로 분야를 잘 모르는 관찰자 입장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지난 몇 달 정도를 문제를 다뤄보니까 이번 문제는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문제는 해결되기가 힘들고 이번 문제의 핵심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의료 서비스를 한국인들이 향유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필수 의료과에 대한 수가도 정상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런 관기만 2조 정도를 1년에 아마 지출하는 모양입니다 불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료 수가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이름들 의료비 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를 이번에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전공의 7대 요구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2025년도 이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찔끔찔끔 밀리면 마지막까지 밀려가게 되면 그야말로 파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이야기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태를 꾸준히 다 추적하다 보면 나름대로 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